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소액결제 현금화를 알아보시는 중일 텐데요. 주목해주세요. 무수하게 넘쳐나는 광고에 어디서 이용할지 고민 중이라면 가장 오래되고 신속한 저희 화이트뱅크를 이용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2021년 유튜브를 기반으로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과 동시에 현금화 업체 중 최고 지급률로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화이트뱅크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뱅크는 소액결제는 물론이고 콘텐츠 이용료 신용카드로도 비상금을 마련을 해줍니다. 현금화 문의 시에 영상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영상 댓글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사이트 방문 후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할게요. 365일 24시간 여러분들의 비상금 화이트뱅크